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스마일링 댄스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살펴볼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 스텍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바인 스텍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락킹체어 포드락 리커버, 락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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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왼발 백, 백, 백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세지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, 4, 6, 8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9 2, 4, 7, 8 10, 8, 11, 9 10, 11, 11, 11, 9 15st, 18 15, 16, 20, 12, 18